내가 잘못했나? 여러분들이 잘못하는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AP2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8월 19일 현재 시간은 3시 36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S윈드 코드번호는 112610입니다 자 CS윈드가 오늘 공시를 해줬어요 오늘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장기평선까지 공간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장기평선 좀 맞고 반등이 좀 나와주기를 바라봐야 하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 시장이 어제는 좀 반등이 나오더니 자 어제는 뭐 달러가 살짝 조종을 좀 받으면서 지금 시장과 달러를 계속 같이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제는 조종을 강하게 받았어요 받으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반등이 나왔는데 달러가 솔직히 살짝 반등이 좀 나오면서 오늘 시장이 좀 달러가 반등 나온 것보다 또 더 상당하게 테이퍼링의 우려까지 좀 더해지면서 주가가 좀 상당한 폭 조종을 좀 받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뭐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종목들이 다 떨어지고 있다 CS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반등은 나오는구나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종목도 반등이 나오고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심리가 오늘 또 악화가 되면서 추가가 또 오고 또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했습니다 어제 오늘 어제 공시가 난 거는 스웨덴에 있는 기업의 베트남 법인 생산 납품을 윈드타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규모는 409억원 가량 매출액 대비 4%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시를 한 것들은 윈드타워 공급 계약이죠 중국 법인에 대한 생산 납품입니다 칠레 공급지는 칠레 매출액 대비 2.5% 가량 금액이 249억원 가량 윈드타워입니다 이렇게 공시가 매출액 대비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4% 2% 정도 공급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이전에 7월 29일에도 나왔었고 베스타스사에 대만 법인 생산 납품이고 베스타스사에 납품을 하는 매출액 대비 6% 수주 잔액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윈드타워를 납품을 하면 실적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성장생들은 잃어간다 이게 납품이 언제까지냐 그것들은 이제 공시마다 다 틀리거든요 하나하나 뜯어봐야 되는 건데 일단은 7월에 발생됐던 7월 29일에 발생됐던 보면 계약 종료기간이 2023년 12월까지고 2023년도 남았죠 수주 잔고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종료일이 2022년 4월까지 스웨덴은 그리고 중국 쪽에서 납품을 하는 칠레 쪽으로 납품을 하는 중국에서 칠레로 납품하는 것은 2022년도 3월 자 이게 종료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기 납품을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고 프로젝트가 들어왔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가지고 수주가 들어오고 수주 잔고가 증가가 되면서 이제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은 상황들이죠 중간에 프로젝트가 무산되지만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풍력발전소 이런 윈드타워 계약들이 이거 CS윈드 같은 풍력발전 부품사들이 실적들이 좀 잘 나와주고 있다는 것들은 그만큼 유럽이나 중국이나 글로벌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거기서 이제 풍력 쪽 그런 쪽으로의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서서히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기 시작 실적으로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하반기로 갈수록 수주가 점점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상황들인 거죠 CS윈드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실적이 기업이 성장을 한다는 것들은 기업에서 증권사들도 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전망치 자체를 보면 900억원에서 1300원 수주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하반기에 반영이 되진 않겠지만 2022년도 2023년도에 매출이 계속 증가가 될 거다 매출액이 증가가 될 거다 높은 운임비용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별개로 보셔야 되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운임비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일단 달러 가치가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달러로 거래를 할지 약간 그런 부분들은 좀 좀 환율, 환손실이 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지를 어떻게 할지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3분기하고 4분기에도 지금 2분기는 282억원 가량 매출이 나왔었는데 352억원, 272억원 가량 매출이 좀 나와준다라고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300억원, EPS가 증가되면 PER이 낮아진다 1,351억원, 1원, 2,351억원 해가지고 73,200원 계산하면 31배 저평가 구간에 이번 연도가 지나고 내년이 되면 이 기업의 지금 이 주가를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저렴해진다라고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겠죠 이번에 실적 발표를 좀 하면, 실적 발표가 아니라 판매 공시를 단일판매 공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를 하면서 공시를 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제 빠지고 있는 것들은 시장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심리가 악화가 되면서 수급이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다 같이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다 같이 빠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다 빠지고 있어요 지금은 손실이 안 나는 사람이 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다 난 지분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손실을 안 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수익 중이었다 수익이 축소가 안 된 사람들이 없는 그런 시장인 거예요 바닥을 확인을 계속 해 보면서 대응을 좀 잡아가는 상황들이 중요하겠죠 바닥을 잡고 대응을 잡고 아직까지는 낙폭을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이 공간 좀 남아 있는 거 어쩔 수 없죠 시장에 빠지는 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리스크를 추후에 잘 관리를 하려고 한다면 충분히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거죠 3개월 지나고 2개월 지나고 뭐 테이퍼링 하고 금리 한국은행에서 금리 국내 금리 인상 되고 달러 가치가 좀 안정이 되고 그런 시간이 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좀 기다렸다가 때가 오면 대응을 잡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저도 이제 따로 개별적으로 매매를 하는 종목들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저는 묻어서 계속 이제 투자하고 투자하고 묻어가고 묻어가고 계속 더 보태고 보태고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관리를 해서 쭉 나가거든요 종목을 하나 정하면 저도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손실이 안 나면 이상한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나?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런 것들 잘 이제 곱씹어 보시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장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좀 해 나가야 되는 방향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중요한 장이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겁니다 개인적인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것들이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면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클릭하셔가지고 드로그 되시면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거든요 여기 드로그 되시면 김현재 사장님이 매일매일 종목들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8월 13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한번 들어와 보시면 장전에는 뉴욕중시가 미국중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들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 설명을 드리고요 9시가 되면 종목을 추천을 드립니다 한솔 PNS 현재가 2860원 1차 목표가 2945원 혼절가 2720원 그리고 DB 현재가 1230원 1차 목표가 1265원 혼절가 1120원 올리패스 현재가 14800원 1차 목표가 15250원 혼절가 14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네요 그리고 한솔 PNS 추천드리고 1차 목표가를 달성했다 당일매수 당일매도 원칙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좀 빨리 빨리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리패스도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DB도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라서 받고 나면 조금 이제 빠르게 움직이죠 그 뒤에 움직임들도 좀 살펴보시면 좋긴 합니다 자 한솔 PNS 1분봉 차트 이런 식으로 돌파 흐름 조종 흐름 보이다가 또 올라갔죠 손절가 목표가 그런 것들만 지켜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DB 같은 것도 올리패스도 이런 식으로 차트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깐요 참고하시고 매일매일 종목들 추천해 드리다 보니까 당일매수 당일매도 원칙으로 손절이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밖에 없겠죠 모든 100% 종목들 전부 다 수익이 날 수는 없는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들 우선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테마주 검색기 보이시죠 여기 밑에 오시면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이 어플리케이션 하나면 전부 다 한눈에 다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그리고 PC 버전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운받으시고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VIP 외매결산 그리고 추천 종목 운영 방식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 도움 필요하신 분들 1834-6014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약 에너지 2점 이 entra